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전의 국립한밭대에서 열린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. 한 총리는 대전의 38민주의거는 3.15의거와 4.19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며 이러한 정신을 계승해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한 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지하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